한낮에는 낮잠을 좀 푹 잤습니다. 그리고 몸에 좋다는 야생 엉겅키를 채취하러 갔었는데요.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실록이 우거진 곳에서 자생하는 엉겅키를 채취해왔습니다. 엉겅키를 인터넷에서 한글로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어디에 좋고 또 어디에 아주 좋다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어있더라구요.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야생 엉겅키를 채취해왔습니다. 오후 5시가 넘어서 현지에 가서 살펴보니까 어린 것도 있고 성체도 있고 또 꽃이 덜 핀 것도 있고 꽃대가 나와서 피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영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먹은 엉겅키는 정말 실하고 키도 크고 품질이 참 좋았는데요.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또 그렇지 못한 엉겅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에 채취해온 야생의 가시 엉겅키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또 떡잎도 제거한 후에 이물질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도로 세제를 해서 자연건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엉겅키도 저희 홍천이신선농장에 해마다 예약해서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께 포장을 해서 보내드려야 합니다. 이번에 보내드릴 이 엉겅키도 한방차로 다려서 쓰신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야생의 가시 엉겅키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.